자 오늘 우리 고객님 요 어 지금 보시면 오늘 염색을 하실 건데 음 머리가 이렇게 해파리 처럼 많이 녹아 있어요 뿌리 부분에는 또 탈색을 했고 또 경과가 돼 있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나머지 부분은 해파리 처럼 녹아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은 음 여기 보시면 저희 올렌시아에 0.18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토너에서 저희가 실버가 있어요 그래서 1대 2로 하고 어 지금 10볼륨 네 10볼륨 산화제 3% 에요 요 친구하고 해서 1대 1로 지금 제가 믹스를 했어요 그래서 자 노란 끼는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색깔을 변화를 주고 싶다 하는데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그냥 실버 저희 0.18 네 0.18에다가 어 토너 실버를 올렌시아의 실버와 산화제 3%로 해서 제가 일단 뿌리 먼저 도포 하구요 어 10분 정도 있다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3%로 해서 제가 한번 도포해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 뿌리 부분만 제가 어 전체적으로 도포를 했습니다 10분 방치 하구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시 어 제가 0.18 하고 실버 저희 토너 있죠 어 고거 하고 해서 같이 할 건데 자 여기 보시면 0.18 그 다음에 실버 있죠 요거를 1대 2로 해 가지고 어 10볼륨 이에요 가 산화제 저희 10볼륨 3% 짜리로 해서 제가 이렇게 도포했습니다 10분 후에 어 제가 또 한번 전체 도포 하구요 다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도포 했는데요 5분만 있다가 색깔 나오는 대로 어 샴푸 하고 다시 한번 보여 드리겠 네 자 저희가 샴푸 하고 나왔어요 어때요 또 색깔 예쁘게 나왔죠 네 또 제가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완전 건조했어요 어 색깔이 어떤 것 같아요 예쁘죠 네 제가 이렇게 어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어 우리가 이렇게 머리가 거칠다고 해서 녹아 있다고 해서 클리닉도 괜찮지만 지금 이렇게 실버식으로 해서 어 3%로 해서 올렌시아의 염색약을 가지고 요렇게 또 표현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거침이 어 사라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마무리 네 안녕하세요 머만들입니다 오늘 저희 피카에 올렌시아를 소개하게 돼서 너무 좋아요 자 저희 그 올렌시아 카다로그를 한번 제가 또 설명을 한번 해 볼게요 네 자 그래서 자 이게 첫 장 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내추럴 칼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쭉 보시면 1.0 3.0 이렇게 써있죠 4.0 5.0 6.0 7.0 8.0 9.0 네 그냥 내추럴 칼라예요 그냥 저희가 할 수 있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에 넘어가면 인텐스 내추럴 이라고 써있죠 여기에 보면 어 3.0 4.0 5.0 6.0 7.0 8.0 9.0 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어 여기 자세히 보시면 어 제가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해가 되더라구요 뭐냐면 어 흰 머리가 50 그러니까 0에서 50%라고 돼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 저희가 어 보시면 어 주력으로 하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타겟을 하는 염색약이 있어요 네 타겟으로 하는 염색약을 보시면 어 4분의 3 그죠 그 다음에 인텐스 내추럴 이 컬러를 어 4분의 1만 넣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염색약에 어 이 친구를 4분의 1만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 머리가 어 0%에서 50% 일 경우에 그러고 나서 어 저희가 산화제를 어 1대 1로 하시는 거예요 1대 1로 산화제 100g 그러니까 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또 보시면 어 흰 머리가 50에서 100% 일 때는 자 내가 타겟을 내가 주력으로 하려는 염색약을 2분의 1 그 다음에 이 인텐스 내추럴 컬러를 어 2분의 1 해서 1대 1로 넣으라고 했죠 그러니까 50g 50g 거기에 산화제를 100g 그러니까 1대 1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컬러를 맞추시면 굉장히 또 좋은 컬러를 얻을 수가 있더라구요 제가 해본 결과 흰 머리의 비율에 따라서 이 친구들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또 재미있는 컬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번째 칼라에 가시면 애쉬 매글 이라고 되어있죠 자 보시면 5.1 6.1 7.1 8.1 9.1 6133 7.3 13 8.13 이라고 되어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도 제가 여기에 맞춰서 쓰니까 굉장히 좋아요 원자님들이 또 참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번째에 가면 이렇게 콜드브라운 이라고 되어있어요 콜드브라운 이래서 4.71 5.71 6.71 7.71 그죠 굉장히 좋습니다 원자님들 쓰기에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골덴 골덴이에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5.3 부터 시작해서 6.3 7.3 8.3 9.3 9.31 굉장히 좋아요 원자님들 한번 써보세요 그 다음에 쿠퍼 레드 6.4 7.44 그러니까 제가 써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8.34 5.62 6.66 7.66 7.66 같은 경우에는 오 색깔이 너무너무 예뻐요 원자님들한테 적극 추천해요 이 레드는요 원자님들이 어느 타자의 샵하고 경쟁력에서 멀뚱하게 훨씬 더 예쁜 컬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예뻐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바이올렛 하고 마호간이라고 되어있죠 4.20 5.25 그 다음에 4.51 5.5 6.15 굉장히 좋아요 자 피카의 올렌시아의 믹스톤입니다 믹스톤이 0.11에시죠 그죠 그 다음에 1.8 또 0.2 자 0.88 너무 예쁘지 않아요 믹스톤 얘도 0.66에로 되어있어요 근데 이 믹스톤은요 원자님들 그렇게 조금씩만 가미해서 쓰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컬러픽스라고 있어요 이 컬러픽스에 보시면 오렌지톤 너무 예쁘죠 핑크 너무 예쁘잖아요 라벤더 와우 진짜 예뻐요 거기에 또 블루 네비 어때요 굉장히 예쁘게 카메라에 나타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잘 나타나요 그 다음에 그린 클리어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어떻게 쓰냐 하시면 여기에 이제 이쪽에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쪽에 영문쪽에 보시면 컬러픽스로 쓰실 때는 컬러픽스 이 친구들의 컬러픽스 이 친구들한테 만약에 1대1로 쓰는 건 산화재하고 3% 산화재는 3%를 쓰시는데 컬러픽스가 만약에 50g이다 그러면 산화재 3%가 몇이에요? 50g 이라는 뜻이에요 1대1로 해서 15분에서 20분만 방치하시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클리어 얘는요 컬러픽스 10g에 클리어를 40g 넣는 거예요 아셨죠? 얘가 1대4가 되는 거겠죠 거기에 산화재 3%가 50g이 되는 거예요 1대4대 그 다음에 산화재 3%가 50g 1대1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될 거 같아요 너무 쉽게 잘 돼 있어요 이렇게 지금 제가 알려드린 대로 여기 보면 또 맥시멈이라고 돼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1대1이에요 모든 올렌시아는 컬러가 어때요? 컬러크림하고 산화재하고 1대1로 해서 하시면 여기 보시면 맥시멈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최고인 거 같아요 그리고 산화재는 10볼륨, 20볼륨, 30볼륨인데 3%, 6%, 9%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이 올렌시아를 가지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또 저도 좋은 정보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또 원자님들도 좋은 정보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